지금 시각은 11시 조금 넘었고요. 점심 준비 끝나고 저는 좀 한관 시간이에요. 오늘 조바이던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고요. 트럼프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고 오바마 대통령이 나오네요. 하루 종일 이 뉴스는 틀어놔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 방탄, 타니들, BTS 음악은 안 틀고 뉴스에 이걸 하루 종일 같이 틀어놓고 있습니다. 오늘의 핫푸드 한번 보여드릴까요? 비프 라자니아 굉장히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. 저는 예전에는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좋아하죠. 치즈를 좋아하니까. 크림, 가을링, 머쉬룸, 치킨 치킨하고 머쉬룸하고 마늘 넣고 이렇게 조금 물기 있게 해가지고 겨울에 잘 나가는 메뉴에요. 머쉬룸 좋아하는 버섯은 호불호가 갈리잖아요. 버섯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면 오늘 잘 나갈 그런 메뉴입니다. 겨울에 먹기 괜찮아요. 맛있겠죠? 저도 좋아해요. 첫 번째 사이드는 그린빈, 캐럿 그리고 두 번째는 브로콜리 이것도 스팀 브로콜리고요. 또 하나는 스윗포테이로 또 하나는 스윗포테이로 이거는 오븐에 구운 스윗포테이로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호박 주키니 이것도 오븐에 구운 주키니예요. 오늘은 야채가 좀 많네요. 그리고 이거는 리본 파스타예요. 리본 파스타는 그때그때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이탈리안 드레싱을 많이 쓰는데 오늘은 텐사우전에 만들었어요. 오늘은 텐사우전 드레싱을 써서 만들었고 파스타도 거의 매일매일 다 나가요. 미국 사람들 파스타 참 좋아하거든요. 브로콜리 애플 샐러드 브로콜리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하죠? 샐러드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. 스팀으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냥 한날 이렇게 샐러드와 스팀을 같이 합니다. 가장 흔하면서 가장 대표가 이 가든 샐러드 베지터블을 워낙들 많이 먹으니까 이거는 하루에 두 판 정도씩 나가는 거예요. 가든 샐러드 여기에 치즈 여기에 보통은 토메이로 넣어주고 원하면 토메이로 안 먹는 사람들 많거든요. 치즈 넣어주고 오늘은 정말 축제의 날이네요. 46대 대통령 취임식이니까요. 바이든 대통령 저희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원합니다.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기를 아들 보러 시카고 와서 좀 비행기 탈 때 겁나긴 했지만 뭐 아들 보러 가는데 무슨 일이 있겠어? 하고 그냥 왔고요. 제가 오고 단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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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셋. 됐어요. 여기는 차이나타운. 시카고의 제일 맛있는 만두집이라고 해서 만두. 하나, 둘, 셋. 스마일. 석천이 스마일. razem, 둘, 셋. 도연이 스마일. 스마일. 스마일, 스마일, 스마일 자영, 여러분, 자진한 점 찍지? 이게 너의 첫번째 벌레인이야 충분히 정리해? 석현이가 이긴 거야? 스티브 이긴 거야? 스티브 이긴 하나 더, 서운을 잡지? 자, 가자 지금 이 세트 벌레인은? 이게 똑같이? 네 오, 그런 거야? 그럼, 몇 점인가 점수 계산을 해야지 아, 여기가 옛날, 저쪽 뒤가 신 새로운 곳 와우, 차이나타운에 지금 한국 K-POP 스토어 가고 있는 주인이에요. K-POP 스토어에 들어가려고 줄 서 있습니다. 우리 쩌미 때문에 우리 도연이가 여기 와있는데? 쩌미는 누구 제일 좋아해요? 이선희, 그리고 김광석. 김광석. 와우, 이모도 좋아해. 지금은 방탄 제일 좋아해, BTS. 그거는 한 방탄 보고 계십니다. 맛있어. 안녕하세요.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пока요. 기대 Timothy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는 아이스크림이였습니다. 아니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은 도연이 안됩can. ulos고양이. 등을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봅니다. 그리고 나는 한국에 있을 때